베트남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보급률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요? 네. 제가 요즘 베트남 자주 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 사용률은 한국 사람이랑 똑같아 봐야 되겠죠? 대략 하나, 하나, 두 배 정도 소유하고 있더라고요. 물론 그 시대 어른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한국예난 무슨 폰이라고 그랬죠? 비추직포? 네. 이렇게 눌러서 사용하면 더 편하고 작으니까 손 안에 들어가지만 젊은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, 아이폰 사용하죠. 네. 알겠습니다.